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세계지리 해설을 맡은 단쌤 이다은입니다. 우리 친구들 진짜 오늘 하루 고생 많았어요. 단쌤도 지금 고등학교에서 2학년 담임을 맡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또 1학년 담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놓여 있는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우리 친구들의 고등학교 생활이 벌써 이렇게 코로나와 함께 2년 동안 그냥 훅 지나가 버렸죠. 그동안 수련활동이나 체육활동 그리고 합창제나 축제나 다양한 학교 행사들이 사실은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오면서 제일 기대한 활동이었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 다 취소가 됐을 거고 공부하면서도 사실은 집중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일 거고요. 오늘도 단쌤도 종례하면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다독거리고 보내는데 짠하기도 하고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오늘도 정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사진이 무엇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세계지리 시험 2번에 출제가 되었던 자료인데요. 바로 이런 고온건조한 환경에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사람들의 삶의 지혜가 담겨있는 바득이르라고 하는 시설물이죠.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천연 에어컨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살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사실 우리에게는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아직 부족하다면 단쌤이 그 힘을 팍팍 실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 시험이 어떤 친구들에게는 자신감을 주는 시험이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에게는 앞으로 내가 세계지리 하는 게 맞는 걸까? 이런 좌절감에 빠지게 하는 시험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쌤과 함께 공부한다면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감 그리고 걱정들이 자신감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렇게 단쌤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험은 단원별로 어떤 주제가 출제되었는지 단쌤이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1단원에서는 지리정보가 출제됐어요. 그래서 속성정보, 공간정보 이러한 개념을 알고 있는지 그래서 기본 개념에 충실한 문제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역화 전략 역시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시된 자료를 보고서 어떤 지역화 전략에 해당하는지 찾아내도록 하는 아주 개념에 기반한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리고 기후가 정말 많이 출제됐거든요. 그래서 단쌤이 지금 2023학년도 수능 개념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강의가 총 40강이에요. 그중에 무려 10강을 4분의 1을 기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바로 이렇게 기후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기후는 조금은 과학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막상 공부해보면 별거 아닙니다. 분명히 단쌤과 함께 10강의 강의를 따라오면 이 세계의 기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역 문제도 아주 골고루 출제가 됐는데요. 실제 수능에서는 이렇게 지역 문제가 골고루 출제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세계지리 단원별로 배운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2학년의 마지막 학력평가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지역 문제들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인문환경과 인문경관 역시 중단원별로 중요한 주제들이 다 출제가 됐는데요. 그래서 종교 그리고 인구, 도시 그리고 에너지 다 골고루 출제됐어요. 그래서 이 인문환경 부분은요. 데이터를 조금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굳이 힘들게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공부하게 될 거예요. 단쌤이랑 같이 수능 개념을 들어오세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 몬순아시아와 우세아니아, 그 다음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유럽과 북부아메리카, 사하라이나와 아프리카와 중남부아메리카까지가 이번 시험범이었는데요. 사실 마지막 단원인 평화와 공존의 세계에서 다뤄둔 내용들이요. 유럽연합 그리고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 그래서 이미 앞에서 지역지리 단원에서 공부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평화와 공존의 세계에서 나오는 주제들이요. 환경문제, 분쟁 이렇게 이미 앞에서 다 공부한 내용들의 마지막 총정리이기 때문에요. 실질적인 시험 범위는 7단원이 아니라 사실은 전범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원 간의 융합, 지역 간의 융합이 이루어진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의 의의는 이 시험 문제들만 보더라도요. 여러분들 공부가 됩니다. 여기에 나온 자료들이 정말 좋은 자료들이었고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교과서에서 봤던 자료들, 익숙한 자료들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수능으로 세계지리를 선택한다면 많이 보게 될 기본적인 자료들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지리가 어떤 과목인지 그 정체성을 알 수 있는 시험이었는데요. 정말 세계지리는 정직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장난을 하거나 여러분들을 일부러 함정에 빠뜨리거나 하는 부분들이 거의 없고요. 도표, 그래프, 지도, 그림 이렇게 다양한 자료가 제시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스스로 해석하는 능력이 좀 중요한데요. 처음에는 낯설 수 있어요. 그래프 이거 어떻게 보는 건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공부하다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이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익숙하고 쉬워질 거예요. 그리고 노력이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과목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 11월에 세계지리 시험을 치른 친구들은 수능 과목으로 세계지리를 볼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일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설 강의까지 챙겨보는 친구들이라면 아마 한 조금 더 높은 확률로 세계지리 수능 과목으로 보겠다는 마음이 더 큰 친구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따라오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낯설 수 있다. 하지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분명히 잘하게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요. 우리 친구들 정답과 오답에 연연하지 않기. 무슨 이야기냐면 틀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직은 우리가 낯설 수 있잖아요. 처음 보는 그래프 있을 수 있고 아직 개념 정리가 잘 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점수에 연연하기보다는 앞으로 세계지리를 어떻게 학습을 해나가야 될까 그 방향을 설정하는 도구로 오늘 시험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세계지리 학습할 때 어떻게 좀 계획을 세우는 게 좋냐면 첫 번째로 지역의 위치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시험 보면서 느꼈겠지만 다 이 세계지리 문제들은요. 지역의 위치를 기반으로 한 문제들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나왔던 문제들 중에 경도, 위도만 가지고서 위치를 찾아내야 됐던 문제가 아마 많은 친구들이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다 쉽게 찾아내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은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오늘 해설 강의를 들어오는 친구들은 그런 꿀팁들도 다 배워갈 수 있겠죠. 그리고 용어에 대해서 조금 개념을 정리하는 게 필요한데요. 비슷하게 보이는 용어들이지만 이것들 잘 정리해둬야 돼요. 특히 인구에서 나오는 용어들은 좀 잘 정리를 해둬야 되는데요. 역시 단쌤이 수능 개념에서 인구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용어 정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수능으로 세계지리 봐야 되겠다. 마음먹은 친구들이라면 단쌤이랑 같이 파이팅 넘치게 공부해봐요. 그리고 데이터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특히 도시, 인구, 자원에서는요. 나오는 데이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힘들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그 맥락을, 이야기를 기억하는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험은요. 문제, 정말 좋은 문제들이었습니다. 세계지리가 어떤 과목인지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는 문제들이었고요. 이 문제 자료뿐만 아니라 오늘 나왔던 문제들의 보기들까지도 섬세하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오늘 봤던 시험지 꺼내고요. 1번부터 20번까지 조금 배속을 빠르게 보더라도 오늘 단쌤과 함께 해설강의 쭉 보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된 친구들은 바로 지금 해설강의로 넘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쌤이 이 문제 왜 어려웠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꿀팁을 다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지체하지 말고 얼른 강의로 넘어와 주세요. 단쌤은 먼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